한번 불러요? 괜찮나요? 예~! 괜찮나요? 예~! 와... 아, 다행니다. 진짜... 진짜... 하면서... 제가 진짜... 자까도 모르겠지 뭔가... 같이 불러주는 느낌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일단... 같이 불렀죠? 맞아요. 뭔가... 어?! 같이 불러주네요. 재밌는 건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약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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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준비한 것도 준비하고 아마 스테이의 반응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근데 심지어 이렇게 후렴에서 같이 불러주니까 하지만 찬이 형 말하는 대로 확실히 힘이 나더라고요 I'm so furious 땡이가 부르는 시어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이?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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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나만 잡을까요? 아유 저거 들겠어요 간단하게 영상 하나만 딱 정하면 할까? 아 괜찮고 어차피 뭔지 알잖아요 다음 거 아 몰라? 오케이 일단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인스트 이 노래가 나오는 순간 다들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함성을 질러주시면 저희한테 힘을 받고서 열심히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더 이거 하는 것 같아요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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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려가 그 정도만 네 그럼 분위기 이어서 한번 빠르게 달려볼까요? 그럴까? 달려가 달려가? 좋습니다 네 달릴까요? 네 오케이 자 그럼 바로바로 해봅시다 렛츠고 렛츠고